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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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뿔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이 났네 오늘 오늘 엄마 몰카라기에서 형님이 왔습니다 형님 제가 제 첫까지 오라고 했어요 아니 지금 언제나 오늘 마침 쉬는 날이라 해서 이렇게 왔는데 어떤 몰카를 찍을 거냐면요 형님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놀러와서 방에서 안 나올 거예요 방에서 뭐하냐면 야한 동영상을 보고 있을 겁니다 야동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엄마한테 그래서 방에서 서류 좀 갖다 달라고 그렇게 할 거예요 진짜 너무 민망할 거 같은데 아 일단 재미를 위해서 제가 다 기획을 했습니다 이거 저의 무슨 개인적인 이런 거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? 여보 아니야 야시시한 걸 보고 있을 때 엄마가 방에 들어갔을 때 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돈 총각이 우리 집에서 야시시한 걸 보고 있다면 어떨까요?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목보기 형님 채널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큐 이거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이거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괜찮은 거야 이거 내가 더 가빌리 가빌리 너무 좋아 가빌리 엄마 응 엄마 뭐하고 있어 형님 저번에 응 야 응 삼총각 뭐하고 있어 형님? 응 그냥 있어 그냥 있어? 응 나와서 이것 좀 잡수라고 했지 왜 아니야 아니야 핸드폰으로 그래 아니야 지금 뭐 그냥 핸드폰 보고 있어 핸드폰? 핸드폰은 뭐 있어? 본인 경우 매일 핸드폰인데 뭐 있어 아니 엄마 응 나 그때 응 여기 그 왔던 서류 있잖아 노란 봉투에 응 그거 어딨어? 니 방에 전 해볼게 응 걔가 차는데 안 보이던데 응 어 갖다 줘 없어 나 없던데 아니 니 방에 있어 없다니까 거기 엄마가 찾아줘 봐 엄마 갔다 놨잖아 아 씨 귀찮게 해 왜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네 너 왜 왔어 뭐야 나 여기 집이니까 오지 아우 나 귀찮게 하는 거 같아 이 새끼야 아니야 나 그 서류 확인해야 돼 아우 씨 귀찮아 아 아 지겨워 죽겠네 나 시장 어떻게 해 뭘 지겨워 아우 귀찮게 하니까 그랬지 아 어 갖고 왔어? 못 가져왔어 이 새끼야 왜 아 뭐 밑에 핸드폰만 대면서 뭐 이상한 걸 보고 있어 어 빨리 갖다 줘 야 왜 저를 하지 않았어 사돈처럼 어 했어 왜 애가 둘 있는 줄 아는데 어 흔들듯이 아직까지도 저런 걸 보고 있어 엄마 빨리 갖다 줘 어 야 나 못 가 새키야 왜 아우 여기와 같이 씨바 변 때문에 그래 저런 건 이상한가 봐 가봐 새키야 니가 가져와줄게 뭐한데 아니 나 서류 계속 찾다 왔다니까 서류 갖다달라니까 난 못 간다고 새키야 아무것도 갖다 줘 난 지금 난 안 간다고 아 서류 이거 해야 돼 빨리 내가 찾는 게 없더라고 있어 새키야 없다고 그럼 대표를 바꾸자 나 거기 방에 못 들어간다고 내가 얘기할 테니까 뭐 대표한테 뭘 그 뭘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 아우 씨 짜증나 지키야 그 이상한 시키야 아우 씨 밥 빨리 끄당겨 뭐 뭐하는 거야 도대체 엄마 빨리 갖다 줘 알았다고 새키야 이상한 시키 아직도 안 커가지고 뭐로? 왜 아무것도 안 커가지고 왜 빨리 열심히 보고 뒤로 숨면 보고 와서 내 아 나 서류 필요하다니까 난 못 가져가 왜 wre时候 새키야 왜 못 갖고와 가 봐 내가 같이 가보자 아 내가 갔다 올게 뭐 아무것도 안 보는데? 응? 아무것도 안 봐 금방 꺼나? 아무것도 안 봤다니까 빨리 금방 꺼나? 응? 아 엄마 엄마 빨리 갔다 줘 나 못 찾은다니까 엄마 가봐 내가 뒤따라 갈게 금방 꺼나 봐 아 빨리 찾아줘 빨리 찾아줘 빨리 서류 아 그 새끼 참 씨 나 그냥 이리로 가야지 아 아 여기다 온다 또 어디다 아 아 아 아 아 아 남의 집에 가서 저기까지 보고 씨 즐겨주실래 아니야? 아 아 여깄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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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이렇게 여 있네요 아 아 아 에이 귀찮은 척 아 아 아 그것 좀 못 찾아보바라 서류 잘 놔둬 이 새끼야 앞으로 나한테 찾으라 하지마. 왜 나한테 뭐라 그래. 서류를 잘 못 놔둬서 내가 그런 거까지 보게 하면 되잖아. 뭘 봤는데 도대체. 뭐 이 사람은 야한 거 봤어. 선생님 아버지 저기 휴지 좀 주세요. 휴지 없어요. 휴지 없다고요. 휴지 좀 주세요. 없다고요. 잠깐 쓸 데가 좀 있어가지고. 뼈 사과요. 왜요 저 이거 안에서 저 서류 작업 좀 하느라고. 그런 거 아닌 거 같아. 아니요 서류 작업 하더라고요. 내가 몇 번 하다 갔다 했는데 그런 거 보고 그러면 뼈 사과요. 아니요. 귀를 막아가지고. 여기 영상이랑 볼 게 좀 있어. 서류 작업을 좀 해야 돼서. 아휴. 그 더러운 건데 뭐 서류 작업이에요? 아니요 안 좋아. 아니 형님 뭐 했는데 안 해서. 내가 자꾸 저 책머리실 그런 거 얘기해. 아니야 나 저거 있어. 서류 작업했어 우리 저. 서류 작업했는데 왜 하는 소리야. 왜 하는 소리야. 그래서 아까 어떻게 저거. 그건 내 눈이야 때문이냐. 잘못 보신 거야. 뭐 하고 싶어요. 나 이거 그 영상 올릴 거 이거. 엄마 왜 그래 사장님한테. 아 왜 그러세요. 나만 나. 아니에요. 아니요. 저희 영상 그거. 저희 거 유튜브 영상 때문에. 엄마 왜 그래. 휴지 좀 저. 안 주. 휴지 좀 주세요. 휴지 좀 주세요. 휴지 좀. 휴지. 휴지 좀 더 주세요. 조금만 더 주세요. 그거 한 장도 반 나눠서요. 아껴야죠. 아 한 장도 아껴서야지. 그것을. 그것도 많다고 생각하는데. 형님. 야 이 새끼 들어가지 마이 새끼. 왜 왜 왜. 왜. 지금 휴지 가서 전화시켜. 야 이 새끼야. 뭐 하는데. 몰라 이 새끼야. 휴지. 형님 내가. 하나 줬잖아. 형님. 나가봐요. 형님 죄송해요. 죄송합니다. 이 새끼야 시켰죠? 아 저도 이방이에요. 거봐요 거. 아유 이 새끼야. 아유 이 새끼야. 저는. 나는 여 땀나죠. 민망해가지고. 엄마. 왜 이 새끼야. 뭐. 뭐라는 줄 알아? 내가 여기로 들어가려고 했거든. 들어가지 마이 새끼야. 휴지 갖고 갔잖아. 아유 병태 병태. 병태야 너가. 병태야 아유. 병태야 병태야. 애들아 석자해요. 내가 커피 갈아서. 박살래요. 너희들한테 허락 좀 받고. 그 형님. 너부터 제가. 알겠습니다. 몰래 병태야. 학 번역시켜. 몇 자리를 학 빼버릴까. 한 번만 더 하면. 내가 저기. 사도님한테 이룰 거예요. 제가. 제가 못해요. 네. 뭐 한다고 일로. 뭐 이상한 거. 휴지 한 장으로 또 모자냐고. 받아라 그런다고. 딱 이럴 거예요. 아유. 참 나 온. 저런 거 보는 사람이 아닌데. 여자가 좀. 해가지고. 저런 거 보는 사람이 아닌데. 내가 그럴 줄 알았어. 어쩔 ko beings 노래 와. 아유. regres 된다. 저기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